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와이오밍주 척그레이 총무처 장관은 북한 사기에 연루된 3개 회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해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사업체처럼 위장했으며 직원으로 보이는 웃고 있는 사진이 담긴 가짜 웹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와이오밍주 셰리던의 글로벌 본사가 있다고 밝힌 레지스터드 에이전츠라는 회사를 통해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스터드 에이전츠는 비즈니스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중시하며 정기적으로 가상 임무를 이용해 주 행정기관에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와이오밍주에 설립된 유령회사는 허위로 비서를 고용하고 IT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IT 작업에 대한 대가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법무부는 이 자금이 북한 국방부와 대량 살상무기 관련 기관에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와이오밍주 총무처 장관실은 사업체 등록 대행업체에 대한 대면 감사 횟수를 늘리고 현재 여러 업체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저지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선거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4일 실시된 뉴저지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 오후 10시 30분 기준 김 의원은 32만 8,334표 득표율 75.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민주당 상원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52년간 민주당 후보가 연방상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로 사실상 본선거 최종 당선을 예약한 셈이 됐습니다. 미주 한인 121년 역사상 최초의 한인 연방상원 의원 탄생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의 결과는 부패에 맞서 싸우는 풀뿌리 유권자의 놀라운 승리라며 우리의 정치 개혁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로버트 메넨데즈와 도너드 트럼프가 보여준 부패와 혼란이 아닌 새로운 리더십으로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뉴저지를 대변해야 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본선거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메넨데즈 현 뉴저지 연방상원 의원도 변수로 꼽힙니다. 하지만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메넨데즈 의원은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 의원은 메넨데즈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고수할 경우 공화당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메넨데즈 의원은 국가를 위한 올바른 일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2018년 뉴저지주 남부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공화당 현역 의원이던 톰 맥어드의 신승을 거두고 뉴저지주 첫 아시아계 연방의원이 됐습니다. 그 뒤 2020년, 2022년 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해 1996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6년 만에 하원에서 첫 한국계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루이지애나주에서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토를 위험 물질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 의회에서 통과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 규제법안에 대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최근 서명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종류의 낙태약을 사용 제한이 필요한 위험 물질로 분류하면서 환자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효한 처방전 없이 이들 약을 소지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새로운 등급 분류에 따라 의사가 이 약을 처방하려면 특정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특정 시설에서만 이 약을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메가밀리언스에 따르면 당첨 티켓은 화요일 밤 추첨된 19, 37, 40, 63, 69의 6개 번호와 골드 메가볼 17과 모두 일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복권 관계자는 이 상금이 역대 최고 메가밀리언 잭팟 10위안에 드는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첨자가 현금 수령 옵션을 선택하면 약 2억 6,4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화요일 추첨에서는 잭팟 당첨자 외에도 94만 4,852명이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메가밀리언 상금의 당첨 확률은 24분의 1이지만 잭팟 당첨 확률은 3억 257만 5,350분의 1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일리노이주에서는 2022년 13억 3,700만 달러의 메가밀리언 상금이 당첨된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몰리고 있는 미국 텍삭스에 미국 전국 차원의 새로운 증권거래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뉴욕이 번거로운 규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가의 대형 금융업체들인 블랙록과 시타델 시큐리티스의 지원을 등에 업은 한 단체가 텍사스주 델러스의 새 증권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4일 보도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나스닥의 이사회 다양성 목표 설정과 같은 새 규정들이 기업이 불만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 CEO 친화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새 거래소 추진 배경에는 수십 개 회사들이 규제 및 세금과 관련해 자신들의 더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는 엑슨모빌, AT&T, 아메리칸항공 등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들이 새로운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높은 주거비용 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전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5천명 이상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델러스 캠퍼스 기공식을 지난해 가졌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NYSE와 나스닥이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뉴욕 밖의 지역에 증권거래소 수십 개가 있었지만 이들은 폐쇄되거나 대형 업체에 인수됐습니다. 보스턴과 시카고, 필라데피아 증권거래소의 경우 지난 20년 새 NYSE와 나스닥의 모 회사에 합병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